유전자가 변한다.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이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후성 유전자에 의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럼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면, 무엇을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십니까? 맑은 고기를 선택하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환경을 선택한다. 내가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내가 화를 낼 것이냐, 웃을 것이냐,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강력한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옛날에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고 우리 의학계에서 믿었을 때는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질병을 그냥 뭉뚱거려서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이 뭔데? 유전자가 변질된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무슨 병이라고 뭉뚱거렸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참 웃기는 말입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원인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인병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당뇨, 암, 비만, 동맥경화, 관절염 이런 모든 질병을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어릴 때는 안 걸린다. 나이 들면 걸린다. 그래서 뭐 탓을 해버렸습니까? 나이 탓을 해버렸습니다. 나이 탓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 보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그런 병에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이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질병들이 모두가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인데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탓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진짜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이가 젊어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명칭은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성인병이라는 말을 요즘 안 씁니다. TV에서도 안 쓰고 안 씁니다. 온 세계에서 성인병이라는 말을 이제 안 써요. 무슨 병이라고 불러요?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즉, 생활습관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생활습관, 운동습관, 맑은 공기 이런 게 다 외부적 환경이고 내면적 생활습관은 무엇의 습관입니까? 생각의 습관이야. 저 자식은 맨날 까칠해. 까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둥글둥글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걱정할 것이냐? 다 잘될 거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는 말도 결국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고 또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도 알고 보면 생활습관 또는 환경을 어떤 생활습관을 선택하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을 외부적, 내부적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는 것에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DNA라는 화학물질로 유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화학물질이에요. DNA 그러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DNA를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는 물질입니다. 핵산. 왜 핵산이라고 부르냐 하면 산성을 띈 물질이니까 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핵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세포핵이라는 말에서 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포핵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핵산들이 막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핵산으로, 즉 DNA로 구성된 것이 유전자입니다. 오늘 핵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선 세포를 봐야 되겠죠.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선을 열면 뭐가 나오니 하면 염색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포핵을 열면 이런 염색체라는 것이 나타나요. 염색체. 염색체는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 뭉치예요? 실 뭉치지. 이게 실 아니에요. 그렇죠? 실이 뭉쳐져 있는 실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이 실이 뭐게?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입니다. 아시겠죠? 실 뭉치. 그러면 이 염색체 한 개에 수백 개의 유전자가 깔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전자도 있고, 여기에 입력된 유전자도 있고, 여기에 입력된 유전자. 그래서 각 다른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각각 다른 뭐의 위치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안 걸리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 유방암 발생 방지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런데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염색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어요?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23개 있습니다. 이 23개를 번호를 붙여요. 뭐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게? 키 순서대로.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제일 긴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해서 2번, 3번 해서 23번까지 갑니다. 23번 염색체는 성 염색체라고 불러요. 성을 결정해 주는 전자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을 방지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1번부터 23번 염색체 중에서 몇 번 염색체 있는가? 그리고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꼭대기인가? 아니면 밑바닥인가? 아니면 중간쯤인가? 이런 것을 다 밝혀냈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를 환자의 세포를 꺼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유방암 발생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거나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은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아무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더 이상 안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작동을 안 하는데 작동을 안 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유전자 자체가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질? 구조적인 변질은 없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선적 변질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기능적 변질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질에는 기능적 변질이고 구조적 변질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까지는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염색체 23개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다 숫자를 세어 보니까 약 2만 종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1개에 약 1,000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 개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색체 하나를 피아노 한 대라고 칩시다. 그리고 건반 하나하나가 같은 소리를 내요? 다른 소리를 내요?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데 염색체 1개가 피아노 한 대라면 23개니까 염색체가. 피아노가 몇 대? 23대입니다. 이 23대 피아노를 나누고 한 피아노마다 건반이 천 개예요. 그래서 토탈이 뭐예요? 2만 개 건반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다 23대를 한꺼번에 연주하는 연주가가 있어요. 그 연주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연주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또라이야 손들어 보세요. 초인간적인,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전자 건반 하나하나에서 무슨 소리를 내는가를 다 뭐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유전자 하나하나, 건반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 그런 것을 전지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성을 가진 어떤 놀라운 에너지야. 놀라운. 작동 안 하는 것을 이렇게 꺼져 있던 유전자를 탁 치면 뭐예요? 띵! 하고 소리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이 유전자가 유방암 발생 방지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라면 그 물질이 생산해서 유방암,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되려는 것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이 암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소위 암 발생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일단 암 환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 유전자가 어떤 상태 있게 망가져 있거나 작동을 안 하고 꺼져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아예 없어져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세포가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 소위 그 물질을 항암 유전자라고 해요. 이 항암 물질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 세포들이 암세포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돼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회복이 돼서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수 안 치시는 분은 나는 안 돌아가도 된다. 나는 돌아갈 생각 없다.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바랍니다. 조금 뭐가 되시더라도 주책이 되시더라도 성경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이 생명 유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23개의 염색체에 번호를 붙였는데 1번 염색체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17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따라 막대기로. 그래서 1번 염색체는 뭐예요? 제일 키가 커. 그래서 1번 염색체 상에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병에 걸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치매에 걸립니다.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농내장.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압.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 불임증으로 오셨든 당뇨로 오셨든 어떤 병으로 오셨든 간에 다 유전자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2번 염색체는 이건데 키가 1번보다 조금 작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장암입니다. 2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이 걸립니다. 이거는 3번 염색체인데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암에 걸린다? 폐암이 걸린다. 이번에 폐암으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4번 염색체는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병에 걸린다? 파킨슨스 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하는 7번 여기가 당뇨병. 그 다음에 7번 염색체 상에 맨 밑에 이 부분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뭐에 걸린다? 비만에 걸린다. 비만도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비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면 이 유전자에서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합니다. 체중 조절 물질이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물질을 렙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렙틴이라는 말은 이 인이라는 말은 물질이란 말이고 렙티라는 말은 마르게 하는 물질이다.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렙틴을 생산하는 몸을 마르게 하는 유전자는 지방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안에서 이 렙틴을 충분히 생산을 해주면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과도하게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렙틴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 지방을 쫓아 냅니다. 그래서 피 속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지방세포가, 즉 비만이란 게 지방세포가 커져서 그렇고 그것은 지방세포 안에 지방을 과잉 저장한 상태입니다. 그 과잉 저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방세포 속에 저장된 지방을 쫓아내는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렙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그 유전자만 다시 켜진다면 지방세포 속에 저장된 과잉한 지방을 어떻게 다시 밀어내고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유전자예요. 비만은 유전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 억제 단백질, 어떤 세포가 종양세포, 즉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물질이 우리 세포 속에서 항상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로 되려고 해도 이 종양 억제 물질이 생산이 되면 총체로 암세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꺼져 버리거나 기능을 다시 하지 않게 되면 쉽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해보면 누군가가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뭐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안 걸리도록 해놨다고. 희한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유를 제가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흥미진진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BRCA1이라는 물질인데 유방암 발생 억제 물질이 바로 BRCA1입니다. 이 유전자가 변질되버려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저 물질을 생산하는 BRCA1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되면 유방암 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유방암이 아니니까 박수 안 칠란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간암이 있든 대장암이 있든 폐암이 있든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세요. 저보고 치라는 말 아니에요. 저보고 치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의를 받으라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박수를 쳐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그 유전자를 위하여 박수를 보냅시다. 이렇게 봅시다. 18번 염색체 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암에 걸린다? 네, 최장암에 걸린다. 19번 염색체,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형화에 걸린다. 그래서 22번 염색체 상에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다. 자, 이제 23번은 X 염색체, Y 염색체. 그래서 여자는 X가 두 개입니다. Y 염색체 상으로 보면 별 볼일 없습니다. 남자는 X 한 개에다가 Y 한 개. 그러니까 유전자 상으로 남자는 여자한테 비교하면 뭐예요? 유전상으로는 훨씬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죠. 남자는 뭐도 못해요. 임신을 못해 세상에. 여러분 임신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임신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단계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 있냐면 X 염색체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염색체에서 임신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그런 유전자들이 유전자 중에 한두 개라도 뭐예요? 꺼져 버리면 아무리 검사해 봐도 다 정상인데 임신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만, 이 꺼진 유전자만 켜지면 금방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켜야지, 켜면 금방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게 워싱턴주 시아틀 있는, 그 시아틀은 바다 쪽에 있고, 서쪽에. 워싱턴주의 맨 동쪽 끝에 있는 스포캔이라는 도시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열어보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야. 이 여자가 한국 여자인데 미국 군인 장교하고 결혼해서 스포캔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캔에 군기지가 있어요. 저도 스포캔에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거기에 살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 검사를 다 해도 정상이래. 정상이면서 안 생기면 뭐 때문에? 남편도 정상이고 자기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집에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남자 애기가 드디어 태어났는데 남편 성은 톰슨이에요. 그래서 박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 이름을 상구 톰슨이라고 참 이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행복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참 참 기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아기를 안 낳으라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낳고 싶어도 뭐예요?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부부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워낙 생활습관들이 나빠가지고 유전자들이 많이 제대로 조화롭게 작동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환경을 바꿔주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꿔주고 하면 유전자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유전자들도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불임으로 오신 분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1번 염색체에서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여러분이 다발성 multiple sclerosis 다발성 sclerosis 자가 면역성 그것도 자가 면역성 질병이고 또 자가 면역성 간염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자가 면역성 그건 제가 강의를 따로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모든 질병은 여러분이 유전자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질병은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유전자 변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한다.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변한다. 그러면 유전자는 뭐라고요? 핵산이라는 DNA라는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있다. 화학물질이 변한다. 변하는 데는 기능적인 변화가 있고 또는 무슨 변화가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자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겠어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여기에 전구가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켜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 문제가 있는데 기능적 문제라는 것은 뭐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없어. 에너지가 공급이 없어. 저쪽에 스위치가 꺼져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서 다시 전기라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켜져요. 그래서 기능적 변질은 에너지 공급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스트레칭이 끝나고 들어오면서 박사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유전자가 켜진다는 소리예요. 꺼진 에너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힘.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들이 다 꺼져 버린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힘 내 그러잖아. 힘이라는 건 내라고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힘 낼 게 없어. 힘이 없는데 뭐. 배터리가 다 어떻게 돼 버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 버리고 없어. 그래서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좀 해 줘야 돼요. 그 힘. 그 충전을 조금이라도 해 주는 방법이 뭡니까?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맞아요. 찾아가서 야, 힘내라. 그래, 오늘 시간 좀 있지? 나하고 같이 나가자. 맛있는 것도 사줄게. 너 뭘 좋아하냐? 너 그거 좋아했지? 파리바게뜨. 초콜릿 케이크 좋아했잖아. 가자.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뭐예요? 아메리카노? 오케이. 아메리카노도 한 잔 하자. 그리고 뭐예요? 아, 요즘 재밌는 영화가 나왔대. 남한산성은 골치 아픈 영화고 좀 재밌는 영화. 그 보러 가자. 그래서 친구가 하루 종일 나한테 뭐를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거야. 사랑을 주는 것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좀 켜져 안 켜져? 아, 힘을 줘서 고맙다는 말은 결국 뭐를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줘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하면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행위예요? 꺼버리면 힘이 빠져. 그런 거 하고 나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중요합니다. 이 힘을 아, 이거는 무거운 것 들고 뭐 하는 힘하고는 달라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힘은 무슨 힘이라고 해요? 그것은 물리적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리적 힘. 사람 같은 이런 힘은 무슨 힘이라고 해요? 영적 힘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로는 정신력, 즉 마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는 물리적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 심적 에너지. 또는 그런 에너지를 염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염 할 때는 그 뭐예요? 신념 할 때 염 자 있죠.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력, 염력, 마음의 힘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 자, 이거를 한자로 하면 역힘도 되지만 또 무슨 자로 쓸 수 있습니까? 네? 네? 왜요? 기. 그래서 유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가 필요해요. 이야, 오늘 아침부터 기를 느낍니다.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야, 아, 참 좋아. 이걸로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로. 그러면 잘 기를 받아가지고 잘 켜지고 가지고 작동을 하던 유전자가 작동을 정지했다면 왜 정지했어요? 기를 못 받아서 그래. 어떤 경우에 기를 못 받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왜 못해요? 기가 막힐 때 그렇지. 기가 막힐 때 자, 기가 막힐 때는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힙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기의 본질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힙니까? 어떤 경우에 화가 나더냐, 이 말이야. 그렇지. 사기 당했을 때 내가 속아버렸어. 이 자식이 사기를 치는데 내가 뭐예요? 속았어.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면,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가 막히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억장이 무너지면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 저 자리에 털속 주저앉게 돼. 물리적 힘마저도 빠집니다. 아시겠죠?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그 다음에 기가 진짜 꽉 막히면 어떻게 돼?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기절해서 안 깨어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는 에너지는 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기라고 해서 기 앞에다 무슨 글자가 하나 더 붙어요? 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 기가 막힐 경우. 아까 누가 또 억울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기당했을 때 억울할 때. 그러면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을 때 기가 막혔다면 그 기가 뭐예요? 기의 본질이 뭐예요? 그거는 거짓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을 깨달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제가 요즘 성경을 연구하다가 큰 진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요즘은 지금 힘이 막 나요. 그거를 제가 발견을 못해서 뚜껑 앓다가 드디어 어느 날 밤 풀릴 듯 말 듯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 그 맞자! 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지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외부적 환경도 이렇게 변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강의실에 앉아서 여러분이 진실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그렇지, 맞았어. 그러면서 이것이 외부적 환경, 식상, 새로운 음식, 건강식, 맑은 공기, 물 이런 게 다 아우러져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전례 없는 생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야만 유전자가 치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알겠어. 아,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되, 뭐를 알아야 힘이 돼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을 알면 힘 확 빠집니다. 아, 그 새끼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아, 힘 빠져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진실이 아닌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아는 게 병입니다. 환자들은요, 지금 병 나 있는데 쓸데없는 거 알아가지고 병을 더 키워요. 그게 아는 것이 병이며 그런 것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아시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진. 이 힘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진. 진실이다. 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억울해, 억울해.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상대방이 너무 악해, 억울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 악해. 자, 외할머니가 딸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 귀염둥이 소녀가 납치당했대. 생각만 해도 까물어질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네. 왜 할머니가 그 전화 받으면 까물어질까? 안 까물어질까? 말 한마디. 귀가 꽉 막혀서 기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말,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이 들어오느냐. 말이라는 건 결국 뜻입니다. 어떤 뜻이,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 메시지로,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되겠어. 자,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악한 겁니다. 그 악이 나를 기막히게 해요. 그러면 귀의 본질은 뭐예요? 악의 반대, 뭐예요? 손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감사합니다. 힘나요, 안 나요? 내가 힘 빠져 있는데 친구가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또 백화점에 가더니 뭐예요? 마음에 쏙 드는 블라우스도 하나 사주고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손. 손.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힐 때가 언제예요? 속았을 때, 억울할 때. 그 다음에는 언제 또 기가 막혀요? 더럽고, 더럽고, 더러운 거에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운 거야. 이런 곳이 다 있었네. 힘나요, 안 나요? 이런 선자 팍 켜죠. 진선. 여러분, 선 위에 무슨 자가 들어가요? 양이 들어가는 게 참 재미있어요. 양 그러면 뭐를 뜻합니까? 성경 보면 양은 누구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설악산 소풍을 날 텐데 그 철벽, 단풍이 이제 좀 함부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단풍이 잎사귀에 떨어지고 나서 설악산 가는 것도 더 멋있어요. 왜? 바위, 철벽 이런 것이 쫙 나타나요. 와, 멋있다. 그래서 아, 이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진, 선, 미.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옛날에 그 놈의 새끼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냐고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해가지고 유전자 끌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유전자 꺼져서 병이 났는데 또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안 났겠다는 선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에게 선을 베풀면 참 그래서 아, 이것을 깨달으면 유전자들이 팍팍 켜집니다. 여기 있는 이쁜 아가씨 있죠? 아줌마. 아줌마. 그런데 아가씨처럼 보여요. 이 아가씨한테 나중에 뭐 하나 보여달라. 그러고 있어요. 여기 뭐가 있겠냐? 여기 뭐가 있겠냐? 로렉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렉스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죽으려고 어떡해요? 요즘 그거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아가씨는 그거 안 없애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이런 짓을 할 만큼 여기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었군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우연히 뉴스타트 강의로 우와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딴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사자로 왔어요. 뉴스타트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기 안 오고 뉴스타트 해가지고 병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앞으로도 살아가다가 또 부정적으로 되려고 하면 자기는 뭐예요? 이걸 보겠대요. 그럼 또 이겨야지. 중교 어디에 갔어요? 징교 붙잡고 얘기 좀 해주세요 참 감동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내게 못자국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걔네들을 위하여 이렇게 못 박혀서 됐는데 그 걔네들을 안 받아들여요 그 걔네들을 잊지 못해서 이 못자국이 없어져 버리면 잊어버릴까 봐 그 구원을 거부하고 멸망해버리는 걔네들이 그리워서 가끔 보시겠답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기는 생기는 이 진 그 에너지는 진실 속에 에너지가 있고 선 속에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 아름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진선미를 이 컵에 진 조금 따로 놓고 선 조금 따로 놓고 미 조금 따로 놓고 섞어서 향기를 맡으면 무슨 향기가 나게 무슨 향기가 날까요 진선미가 섞인 향기 무슨 향기일까 사랑냄새 그리고 이거를 뭐요 진실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진선미의 모든 맛이 잘 아우러져 있는 그 맛은 무엇의 맛일까요 그게 사랑의 맛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정말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싸늘해지지 말고 어떻게 돼야 돼 사랑은 따뜻합니다 차면 아무것도 녹힐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여러가지 기억을 나쁜 기억을 녹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선미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을 잘 받아들이십니다 설악산 이 아름다운 자연 파란 하늘 구름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느낌으로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변질된 유전자가 다 회복돼서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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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